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기에 목을 멜 수밖에 없죠 그런 지지도를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지도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나 사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좀 길게 보면 인기도라는 것이 그냥 서측하는 봄바람과 같은 것에 거치지 않으려면 인생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잊지 않으면 시류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인기도 상승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아침 신문에는 두 가지가 눈길을 끕니다 하나는 1호 13일에 있었던 이호성 경제수석이 가졌던 인터뷰 정책 브리핑입니다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고 만약 한국이 위기라고 부른다면 미국 빼고는 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기사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불만의 글입니다 대통령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삼성의 디스플레이 공장인 탕정을 방문했는데 언론들이 그냥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만 부각하고 대통령을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언론이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 같다 그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과 이렇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구나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 참가를 삼성 행사에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은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인기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치 이벤트로 사람들이 대부분 해서 너무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사를 봤을 때 느낀 느낌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지만 좀 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금 실제 생활 상태, 경제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읽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중앙지의 일면 기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0월 14일자는 한국선 재산을 못 지켜 자산가도 인민 간다라는 그런 것을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전체 제가 면을 보니까 세면에 걸쳐서 다룰 줄 모르니까 대개 기사는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지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민을 가는 그런 부분을 잘 다룬 일종의 대대적인 그런 특집 기사고 사람과 돈과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 시리즈물의 첫 번째 그런 시리즈물입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알아주지 못하는지 고민이 많고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이 역력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 브리핑을 일요일 날 가질 수 없는 거죠 고민형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대통령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느냐 그런 종류의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사건을 보면 현재 청와대 내부의 성과의 부진과 성과를 알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의 조바심과 초조감 그리고 고민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리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을 악화시킨 그런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 탓 야당 탓 사람들 탓 또 글로벌 경기 친체 탓 그렇게 탓 탓 탓 연속이다 보니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스마트폰 지문인식 솔루션 개발업체인 크루셀텍 사장이기도 합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현 정부 지지율이 왜 낮아지겠는가 아주 정확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핵심을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일그러고 노력하지 않으면 상황은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그냥 높다가 아니고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좀 이 땅에서 여력이 있는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노선이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더 극단적인 정책도 앞으로 얼마든지 선을 보일 수가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금이 필요하면 더 중과시에도 때릴 수가 있고 아니면 더 다른 반시장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세번째는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을 떠날 국리를 하는 것이죠 네번째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나 처우나 시각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 부분은 특히 한국에서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 내에서 또 창업자 세대들에게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부담 때문에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번째는 한국에서 자기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평생 동안 만들어 온 그런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정책이나 이런 제도가 지속되고 이런 성격의 정권이 계속해서 앞으로 집권하는 걸 가정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일곱번째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더 체제의 변질, 체제의 성격이 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시중에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들이 쉬쉬쉬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나무라기 전에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잃고 안전시킬 안정감을 주는 책임을 진 사람들은 결국 정치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행보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담아낸 그가 오늘 10월 14일자 중앙일보의 1면 톱과 3면에 걸친 그런 특집 기사죠 그냥 여차하면 떠난다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